이 자세가 놓지 안돼요 바이 겔리를 위하여 가이 겔리를 위하여 이 자세가 놓고 자세가 겔리를 어디를 잊지 못했답니다 vulnerabilities 이 자세가 겔리를 지체할 것입니다 나는 카이님의 유전자를 사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베드라, 그 방법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오류 수정은 실패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엄마, 나 이제 어떡해 이대로라면 남아있는 자료도 전부 위험해 다음 대회도 넘어가 비상실을 대비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치를 설치해두었다 지금이다! 버튼을 눌러! 성공이군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내 선택에 후회는 없을까? 낙지에 공격을 주지 않는다 내 선택에 후회는 없을까? 내 선택에 후회는 없을까? 뭐지? 내 선택에 후회는 없을까? 내 선택은 없을까? 내 선택은 없을까? 내 선택은 없을까? 다 왔군. 연구실에 남아있는 자료를 챙겨왔다. 오늘의 실패를 잊어버렸지. 특별의 준비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군. 오래전 죽어가던 나를 살린 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닌 바로 진화였다. 진화만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 굳게 믿었었지. 하지만 오늘 나의 믿음이 새로운 진화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군. 파트너, 모두 네 덕분이다. 이제 다 끝났군.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정리했다. 파트너, 모두 네 덕분이다.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